신명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오 애 또 많은 자는 복이 내 위로를 받을 것이오 온유한 자 복이 나니 땅을 기억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오 흥율이 여기는 자는 흥율이 여긴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오 다 평쾌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위를 위하여 비빕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오 흥율이 여기는 자를 흥율이 여긴 받겠네 흥율이 여기는 자를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오 다 평쾌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흥율이 여긴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원해 주여 주소서 아멘 cis 아 의견 이상 는 Kerry 흥 OUR